오늘 활동에서 되게 흥미로운 것들을 알게 됐고요.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랑 알게 되고 좋은 관계를 뵙게 될 것 같습니다. 기대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많이 궁금했는데 오늘 많이 들으니까 설명 진짜 잘해서 다들은 진짜 고맙습니다. 너무 재밌어서 진짜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방금에게 아주 큰 감사합니다. 특별한 설명하고 음식도 줘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너무 재밌었어요. 우리가 내안이도 모자! 고맙습니다.